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플렉스데이 임태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노스페이스 안양 매장에 왔습니다 신발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 신발을 한번 AS를 받아볼까 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지요 우와 여기가 바로 노스페이스인데 뭐야 왜 문을 안 열었어 아직 문을 안 열었네요 이렇게 옷을 누가 가져가면 어쩌려고 이렇게 밖에다가 놓았는지 일단 뭐 여기까지 왔으니 잠깐 기다려 보도록 하지요 에헤이